내년부터 저소득층 1살 미만의 영아는 동네병원 진료비가 면제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저소득층 1살 미만 영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 1,000원이 면제됩니다.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률은 현재 15%에서 5%로 낮아집니다. 가정 형편이 어려운 1종 의료급여 수급건제 가운데 18세 미만은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습니다.